오늘은 이 아이스크림을 편히 제거하고, 이 아이스크림은 영상을 찍어서 먹던거야. 후추. 아우 슈가 오랜만에 중식 대놓고 면먹방 반갑습니다 유튜브 각공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와 이번 메뉴는요 대놓고 면먹방 짜장면 3개에다가 짬뽕 하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설레인다 우선 잘 비벼지게 짬뽕 국물 좀 뿌리고요 아 군친돌아 그리고 매콤하게 불닭소스 프랑맨 프랑맨 마 Kendall 하루으윤 110 eng 5 5 이 집 잘하네 아 맛있어 짬뽕 홍합꼬치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는데 근데 여기 맛 괜찮은데요? 이번에 짬뽕 짜장면 한 번 먹었는데 맛있는데 짬뽕은 뭐 안받은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아 눈에 짬뽕국물 오 매워 오 매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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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초콜릿 얼큰하니 좋구만 시간이 없어갖고 짬뽕 국물 짬뽕 국물 이번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야만 볶아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우 좋아 앗 퍽퍽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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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펩시 또 닭소스 어 더워 아 떡이다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이런 Ya Sense 이 아칸내Q 이 아dam 그는 보니 업그 Craven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5 흐을 따 매물 이 덕분의 맛있게 잘 먹었구요 오및만에 먹어 본 중식 역시 짜장면 크 의 이거 여기 짬뽕도 되게 매콤하고 제 입서 딱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위가 줄었나 진짜 지금 배불러 죽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soll section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